97년도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라서 리모델링을 하긴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쁘다 보니까 자꾸 미루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샘바스는 하루만에 시공이 가능해서 부담 없이 했어요 이렇게 쉽게 끝날 걸 왜 그렇게 고민했나 싶더라고요 타일이 아닌 욕실은 처음 봤어요 저는 당연히 욕실은 무조건 타일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샘은 벽 전체가 판넬로 되어 있어서 청소하기도 너무 편하고 바닥도 건식이라서 정말 호텔 욕실 같아요 안녕하세요 잘journal